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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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양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. 굉장히 지금 가슴 설레고 기대도 많이 되고 굉장히 가슴 벅찰 것 같아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